오늘은 인테리어 컨셉 모델링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인데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 쪽 전시 공간인데요 굉장히 작은 전시 공간인데 오늘 이 형태하고 라이팅하고 재질하고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빼고 일단 사이즈를 정해야겠죠 높이 방향으로 4m 정도 하고 이쪽 깊이는 폭도 4m 정도 하고요 깊이는 5m 정도 5,6m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링 할 때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박스로 만들게요 전면이 있기 때문에 박스로 만드시고 아까 저희가 높이는 4m 전 밀리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0 단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4,000, 6000 이 공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죠 Editable Poly로 컨버팅 합니다 여러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Convert to Editable Poly 하시면 되겠고 저는 단축키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축키로 단축키 지정하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Convert to 에서는 저는 Editable Mesh, Editable Poly, 그 다음에 Editable Spline 이렇게 3개는 전부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죠?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체 뷰포트에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작게 해놓고 볼게요 그래야지 빨리 전송될 겁니다 물체의 면을 반대로 뒤집을게요 Ctrl A를 누르시고 폴리곤에서 플립을 하시면 면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됩니다 뒤집힌 면은 검게 보이는데 검게 보이는 면은 안쪽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안쪽이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속성에서 Back Base Call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뒤집힌 면은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작업할 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깊이 방향으로 6m를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5m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작업하면서 조정하도록 하죠 앞에 보이는 면, 이 면하고 이 면은 사실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데스크가 있죠 거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디테치하고 이름을 주시구요 여러분은 나머지 면 중에 아랫면, 이 아랫면은 플로어로 떼어내죠 플로어도 두께가 있네요 여러분도 이름을 잘 주시구요 저 측면, 쌓인 물이 있는 이 측면도 재질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위에 벽면하고 천정까지 넘어가는 라이팅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기억제 형태이기 때문에 뒷면도 떼어내도록 하죠 순서를 보자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쓰는 건 아니구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가능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계속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요 A, B, C, D 로 하셔도 됩니다 오류가 예전엔 많았어요 최근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억자에서 이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나머지 두께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라이팅 부분이 벽에서부터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서 떼어내도록 하죠 아랫부분 보면 전체적으로는 쭉 들어가는데 색상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생각해서 작업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를 만들고 라이팅 하나를 만들고 배치하는 식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폭을 생각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물체에서 에디테이블 폴리인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이 면이 뜯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여태까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물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물체에서 원하는 모양을 뜯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에디폴리를 위해 이렇게 추가하고요 역시 에디폴리도 단축키를 지정해서 이렇게 추가될 수 있게끔 하시면 훨씬 더 편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 합니다 챔퍼 챔퍼 값은 일단 500 정도를 넣어 보면 마음에 드시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500으로 하겠습니다 OK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면만 떼어냅니다 이렇게 디테치 합니다 디테치 할 때는 옵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떼어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디폴리라는 게 위에 추가되어 있잖아요 수정 명령처럼 이 에디폴리를 지우게 되면 원래 있던 물체 그대로 남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현재 물체는 떼어낸 물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어떤 색상이 추가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기 바닥면까지 닿아 있는 이 물체 형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 그대로 쉘을 적용합니다 쉘 적용하게 되면 프론트에서 봤을 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200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200 정도 기울어진 이 엣지의 길이가 20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직선으로 되는 부분도 2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 200, 200인데 기울어져 있는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당연한 건데 사실 저희는 모델링 할 때 여기보다는 직선으로 나오는 부분을 200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직선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쉘 명령을 사용할 때 이 모서리는 엣지의 길이 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해 놓죠 얘는 라이트 라고 0, 2, 1 이렇게 해 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 복사하면 0, 2, 0, 3, 0, 4 이렇게 될 테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쭉 복사하면 될 텐데 그죠? 복사를 할 때 어떻게 복사를 할 건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복사할 때 지금 이 물체에서 복사해 놓고 나머지 라이팅 형태를 한 번에 만들 건지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그 라이트까지 다 준 상태로 복사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은 이 물체 안에 라이트를 표현할 때 VrayLight를 넣을 건지 아니면 VrayLight 말고 VrayLight 옵션 중에 MeshLight가 있는데 그 MeshLight로 한 번에 라이트를 하나의 라이트처럼 표현할 건지 첫 번째 거는 VrayLight를 계속 넣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한 번에 MeshLight를 만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넣을게요 여러분은 나중에 보시고 안쪽에 라이트를 넣다 보니까 귀찮다 아니면 좀 더 작업량이 많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MeshLight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됩니다 그냥 뭐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뒤로 쭉 몇 개가 있죠 이 개수만큼 뒤로 밀어 넣을게요 500씩 떼내면서 500씩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쪽으로 밀게요 그래서 Array를 사용할 겁니다 Array는 Extra Toolbar에 있는데 Array 보시면 개수가 저희는 지금 5개가 필요합니다 이 물체를 포함해서 5개를 입력하시고 Preview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시킬 거잖아요 이동을 시키면서 5개를 만들 건데 물체가 지금 이동이 될 때 Y축 방향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값을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1000 하게 되면 간격이 500씩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거리값을 5500 사이에 5개가 있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5500을 입력하시면 되죠 전체에 길이값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OK 하시고 라이팅 있는 부분이 다 만들어졌네요 모델링 하실 때 이제 메스 작업이라는 게 있고 디테일 작업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잡을 때는 메스 상태로 잡고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사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게 아래쪽 높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을 가지고 작업하실 텐데 지금 물체들이 다 인스텐스이기 때문에 이 물체 하나만 수정할 때는 인스텐스를 끊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Make Unique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그냥 독립된 물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위로 이동시키시면 되죠 역시 저처럼 막 이렇게 이동시키진 않겠죠 그래서 800 정도를 Z축에 입력해서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 정도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세 번째 거는 역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고 점을 Z축 방향으로 1000 정도 1200 정도 올리죠 나머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두 개만 이렇게 올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앞에 데스크를 만들 면이 이렇게 있었죠 숨겨져 있으니까 잘 없는 것 같았죠 데스크 만드는 부분도 높이 방향으로는 1100 정도 뭐 그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절반 정도 2m 이쪽도 2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m를 만들려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이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백베이스 컬을 이렇게 켜서 오픈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를 해야겠죠 튀어나오긴 하지 않고요 옆으로만 2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 하시고 아래쪽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 1200 정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컨트롤 i 한 다음에 지우시면 되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는 거의 다 가까이 간 것 같죠 가운데 엣지를 추가하고 네 이렇게 3등분을 할 거니까 커넥트를 하죠 커넥트를 두 개에서 만들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모델링이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면은 디테치 하고요 위 아래에 있는 거는 쉘 명령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때 뭐 500 정도 밀어 넣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이 되겠죠 모서리 부분은 앞에서 사용했던 옵션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서리는 이렇게 됩니다 네 형태가 이상하게 되지 않죠 가운데에 있는 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값이 있습니다 쉘 명령을 사용할 때 80 정도 안쪽으로 밀어 넣고 이 안쪽 면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폴리곤으로 가게 되면 안쪽 면이 선택되어 있어요 컨트롤 i 하시고 딜리트 그 다음에 쉘 명령을 다시 적용해서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 42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뒤에 면은 딱 맞겠죠 아니면 뭐 형태 조정하시면 됩니다 도면대로 에디탭을 폴리 엣지를 위쪽 면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 축 방향으로 이런 형태가 됐네요 이쪽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다 모델링에서 색상이 이러니까 잘 보기가 힘드니까 일단 회색으로 바꿔서 눈이 편하게 해두죠 됐네요 뒤에 있는 벽은 살짝 앞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킬 때는 쉘 명령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살짝 두께를 주면 되겠네요 700 정도 이렇게 줄게요 뒤에 보면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문도 그냥 같이 작업하셔도 되고 나중에 앞에서 떼어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Swift 루프 명령으로 쉽게 작업을 해 놓을게요 여기 작업해서 클릭하고 클릭하고 도면에 있으면 도면에 크기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크하고 있는데 그냥 절반 정도의 라인을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폴리곤이죠 De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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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같은 물체에서 독립되게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Detach to Element 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물체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모서리가 열리죠 이렇게 열린 Element 선택한 다음에 Shift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엣지 클릭하시면 이 모서리의 엣지가 선택됩니다 물론 그냥 Ctrl 키 클릭하셔도 이 사각형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챔퍼 3mm 정도 3mm 정도를 오픈합니다 그럼 갭이 생기겠죠 이렇게 OK 하시고 Shell 그러면 여기에 이런 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갭이 있죠 그걸 만든 거예요 Editable Fully로 컨버팅 하신 다음에 엣지 Ctrl 혹은 Shift 엣지 누르시면 이렇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가 선택됩니다 여기에다가 디테일로 가실 때는 Quad 챔퍼나 챔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Quad 챔퍼를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챔퍼를 할게요 Max 2015 버전 부터는 Quad 챔퍼가 들어와서 제대로 챔퍼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라이팅이 모서리에 하이라이트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챔퍼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홈도 있고 라이팅이 모서리를 비추기도 하고 그러는게 더 현실감이 있다 이거죠 메스 작업이 다 됐네요 저희가 필요한 거 뭐 여기 좀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런 형태도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여기 면 뜯어서 이 앞면 디테치 카피하시고 디테치 하신 다음에 떼어낸 면 스위프트 루프로 가운데 있는 엣지는 삭제하시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앞으로 당깁니다 ㄱ자 형태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작업할게요 더 디테일도 있지만 ㄱ자 형태로 뒤로 4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형태가 확실하진 않으니까 엣지 선택한 다음에 위에서 스냅을 걸고 이 윗면에 맞춥니다 shift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쪽까지 가져오죠 shell 명령으로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60mm 정도 이렇게 주죠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도 와야 되겠네요 엣지를 아래쪽 선택해서 y축 방향으로 똑같이 맞추고 shell 두께가 60mm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고 뒤쪽으로는 그냥 복사 할텐데 축이 지금 물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박스 원래 박스 처음에 만들었던 박스의 중앙이 있죠 축을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시는게 가장 좋구요 스냅을 끄고 x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몇 개 복사 하죠 세 개 더 복사해 놓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디테일을 위해서는 방향을 이렇게 조정해서 길이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동화가 없죠 이건 네 이렇게 여기 가운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유리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유리 만드는 것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윗면이 있죠 윗면 윗면을 선택하고 디테치합니다 디테치 카피하고 복사하면서 디테치하신 다음에 복사한 떼어낸 면 얘를 선택하고 이 면을 유리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 유리면 만드실때는 뭐 유리면 만드실때는 링 커넥트 하시고 하나 챔퍼 유리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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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죠 이렇게 절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 양쪽 엣지를 삭제합니다 쉘 명령 유리높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800 에디태블 폴리 유리면 같은 경우는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해 주셔야 됩니다 클리어 이렇게 해주시는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렌더링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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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죠 저는 따로따로 했지만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역시 축은 물체 중앙으로 이동시킨다 보통 하나만 만들고 스냅 걸어가지고 그냥 복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체 중앙 복사하면 되죠 중앙에 딱 맞게 그 다음에 탑에서 봤을 때 조정하시면 되니까 이렇게요 스냅 걸어서 여기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3D 뷰에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다 만들었네요 다 만들어졌고 이 라이팅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메스 작업이 다 끝나면 카메라 뷰를 잡아야 되는데 뭐 카메라 뷰를 잡아야 되겠고 여기 사인도 있네요 사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은 카메라 뷰를 잡죠 카메라 뷰를 잡을 때 보통은 이제 이런 뷰를 잡고 싶어 하죠 사진도 그렇게 찍으니까 그런 뷰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뷰를 어디서 볼 건가 오토그래픽 뷰에서 보통 카메라의 시작점을 보는데요 물체를 선택하고 돌리면 선택된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 있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물체가 회전될 때 이 아크로테이트가 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게 서브 오브젝트 상태 물체가 선택되어 있거나 버텍스가 선택되어 있거나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거나 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뷰포티를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뷰를 이렇게 봐서 여기 문 있는 쪽을 보겠다 여기 있죠 문 있는 쪽을 볼 건데 모서리는 이쪽에 있다 문하고 여기 여기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이쯤이 되겠죠 뷰를 중앙에 놓습니다 이 상태로 퍼스펙티브를 만들면 바로 그 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죠 빨리 Shift F 누르면 렌더링 될 크기를 볼 수 있죠 지금 저희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렌더 셋업에서 높이 방향으로 더 높은 값을 주시면 됩니다 커스텀 높이 방향으로 700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옆으로는 400 600 이렇게 주면 됩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퍼스펙티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 퍼스펙티브가 됐을 때 카메라를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래 있는 필드 오브 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V-Ray 카메라와는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카메라에서 V-Ray 카메라를 일단 만듭니다 이렇게 기본이 잡히면 Ctrl C 그 다음에 키보드 C 그러면 카메라가 맞죠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한 번에 맞춰집니다 스크립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번거로운 방법보다는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그냥 단축키 누르시면 퍼스펙티브가 카메라 뷰로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카메라 뷰에 가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렌즈 값을 조정하셔야겠죠 저렇게 이제 볼 때 35mm 이렇게 조정해 놓으시고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되는데 왜곡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왜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에서 줌을 하시면 되죠 그대로 왜곡이 되지 않는 상태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뷰를 잡습니다 똑바로 세우고 싶으시면 게스버티칼을 누르시면 됩니다 꼭 세우고 싶으시면 여기 상판이 더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럼 위로 올리시거나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가만히 있고 내가 바라보는 뷰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내 시선을 바꾸고 뷰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직으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게스버티칼을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맞추면 기본적으로 됐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타 작업을 또 하면 되죠 얘는 와이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카메라는 Shift C로 숨겨 놓고 오토그래픽 뷰로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라이트를 손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라이트를 선택하고 얘만 보이게 하죠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하신 다음에 에디폴리를 위에 얹습니다 에디폴리 혹은 그냥 한 물체로 만드셔도 되죠 저는 하나의 물체로 라이트를 만들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물체로 어테치 하셔도 됩니다 어테치 하고 해볼게요 그럼 이 유틸리티 패널에 가시면 Collapse 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으니까 Collapse 선택된 것들을 한 물체로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한 물체가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시면 에디태블 메시가 되는데 에디태블 플리로 컨버팅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면을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미개하게 선택하셔도 되고 측면에서 그냥 한 번에 선택하셔도 돼요 드래그로 선택이 가끔 재미있을 때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선택했고요 F2번을 누르시면 선택된 게 이렇게 색상으로 보이거나 엣지로만 보이게 되죠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테두리가 있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 물체의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도 만들어야죠 인셋합니다 인셋 인셋하면 테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한 값으로 하고 싶으시면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인셋 세팅 버튼으로 저는 네 사진 보고 이 값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디테치합니다 이 물체는 카피하지 않고 디테치합니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이 물체에서 떼내면 되죠 그냥 이 물체는 라이트 obj obj 라고 하죠 얘는 obj 라이트 라고 하죠 다 됐네요 얘는 재질 아이디를 줘야겠죠 여기서 재질 아이디를 1번으로 주고 이 바깥쪽에 있는 물체 프레임 물체는 2번으로 주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아이디에 해당하게 재질을 적용해 놓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있는 수많은 재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1번 2번이 있죠 여기 저희는 얘를 1번으로 사용했어요 이건 초간 이 안쪽에 라이트가 있을 경우에 빛을 투과시키는 재질을 쓸 거기 때문에 Vray 투사이드 재질을 가져옵니다 투사이드 재질 그리고 여기에 Vray 재질을 추가합니다 Vray 재질은 프론트에 추가합니다 투사이드 재질은 아이디 1번에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Vray 재질을 좀 수정해야겠죠 라이트가 나오는 이 재질이기 때문에 Diffuse에는 약간 밝잖아요 180에서 190 정도의 값을 주시면 됩니다 빛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밝게 주시면 안 돼요 반사도 줘야겠죠 그냥 가장 쉽게 반사를 줄게요 밖에 있는 프리넬을 선택합니다 이 정도 반사예요 나머지 조정하지 않을게요 기본 상태를 줍니다 바깥쪽 바깥쪽에 있는 거는 좀 더 흰색이고 반사도 많죠 그래서 그 재질도 역시 Vray 재질로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연결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이 물체 같은 경우는 190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건 조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190 정도를 주고 반사를 조정할 건데 어떤 반사를 쓰고 싶은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조정하시면 돼요 측면에도 반사가 좀 되는 것 같고 정면에도 반사가 되는데 그걸 조정하고 싶으면 밖에 있는 프리넬을 사용하시는 거 보다는 8오프 맵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죠 얘는 처음에 정면에서 보는 거랑 측면에서 보는 거에 반사를 커브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겁니다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반사 맵에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여기 보면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프리넬을 선택하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프론트에서 반사되는 게 검정색이고 사이드에서 반사되는 게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저희는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8오프 맵 때문에 프론트를 좀 더 반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반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고 측면을 좀 더 반사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커브를 도정해서 베지어 코너로 한 다음에 더 많이 반사하게 하면 반사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걸 조정하는 거죠 너무 반사가 많으면 안 되니까 줄이겠죠 자연스러운 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일단 적용 이 물체의 이름은 라이트 박스라고 하죠 더 알기 쉽게는 여기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이 물체 두 개 다 선택하고 제재를 적용해 주셔야겠죠 아이디 1번 2번이 있으니까 그룹 잡아 놓으시고 라이트 박스라고 똑같은 이름을 줍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룹을 다시 풀어서 여기 라이트 박스 중에 투사이드 제재를 준 거 안쪽에 똑같은 형태로 V-Ray 라이트를 만드는 일이 남았네요 컨트롤 V 복사합니다 얘는 라이트가 되죠 이렇게 하죠 이 라이트 형태는 측면에서 봤을 때 F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쉘 명령을 줄 수도 있죠 안쪽으로 얼마만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한 뭐 70, 80, 90, 100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이트가 이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야 실제 라이트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80 정도 제가 넣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면이 선택되게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면 선택 됐죠 지금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 폴리곤에서 컨트롤 I 해서 나머지 면은 지웁니다 그러면 얘가 바깥쪽 면이잖아요 면이 바깥쪽 면 저쪽 방향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라이트가 나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컨트롤 A 로 면의 방향을 플립시켜 줘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면의 방향은 라이트가 생길 이렇게 라이트 방향 빛이 생길 방향으로 항상 돌아 있어야 됩니다 생길 방향이 면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 그런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했는데 쓸모없는 설명이었나 이렇게 일단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보도를 선택합니다 일일이 엣지를 선택하는 것 보다는 보도를 선택해서 챔퍼 챔퍼는 이만큼 해줍니다 생각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모서리하고 딱 붙어있는 라이트를 만들지 않아야 모서리 부분이 약간 빛을 덜 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렌더링 걸었을 때 실제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줄이고 오픈 해 놓으시면 저희가 필요한 라이트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이제 이 물체의 축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이 물체의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어라 키에서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축이 제대로 이동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일단 만들어 보죠 V-Ray 라이트를 메쉬 형태로 만듭니다 메쉬를 라이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형태가 나오는데 Modify 패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확대하시고 이 물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물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모델링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 한 거고 얘가 이상한 대로 탁 튀었다 지금도 튀었네요 그죠 이쪽으로 윌려왔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밀어 넣어야지 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축을 중앙으로 분명히 이동시켰는데도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유틸리티 패널에서 이 물체를 리셋 엑스폰을 한 다음에 리셋 엑스폰 축을 가운데로 이동시키고 에디태블 풀리로 컨버팅 하고 하시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축이 여기로 갔죠 네 그걸 가운데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로 만들어 놨네요 뒤에 있는 벽체 뒤에 있는 벽체는 아래쪽에 있는 바닥면 여기 이제 도면처럼 하려면 바닥면이 이렇게 두께가 있잖아요 바닥면 두께를 일단 줍니다 쉘 아래쪽으로도 100 정도 줍니다 선택된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옵션 체크 해제하시고 에디태블 풀리로 컨버팅 하시면 바닥면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가 됐네요 바닥면의 재질은 반사가 좀 있는 재질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재질 중에 바닥면에 해당하는 이런 페인팅 아니면 하이글로시 뭐 이런 재질을 주시면 됩니다 반사가 많은 글로시한 재질 0.98 0.9 0.89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재질을 주시면 바닥 재질이 됩니다 이렇게 주시구요 바닥물체의 적용 이 뒤에 있는 벽체는 여기 프레임 라이트 박스의 프레임하고 똑같은 재질을 줄게요 그래서 프레임에 해당하는 아이디 2번 V-Ray 재질을 선택하고 적용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이 적용이 되죠 여기 얘도 프레임하고 똑같은 재질 줄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적용이 됐어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우드 재질인데 우드 재질 하나를 그냥 만들어서 줄게요 저는 맵은 비트맵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드 맵 중에 그냥 아무거나 줄게요 이런 거 줄게요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한 다음에 적용합니다 이 물체는 재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그냥 전 할게요 맵핑을 펴고 언랩을 해서 원하는 크기의 맵핑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주시고요 렌더링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이 상태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라이팅이 얘 밖에 없습니다 얘 안쪽에 들어있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라이팅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렌더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V-Ray 카메라 세팅을 해야겠죠 렌더링을 위해서는 실내 라이트고 태양이 없고 주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카이도 없고 그죠 전시공간은 그렇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옵션은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나머지 옵션은 오프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50 정도로 일단 세팅해 놓고 렌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렌더 셋업을 해야겠죠 700에 600 정도의 사이즈인데 여기서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할게요 락을 걸어서 이미지 비율이 바뀌지 않게끔 하고 500 정도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V-Ray 옵션은 프레임 버퍼 사용을 해야겠고요 이미지 샘플러에서는 안티알리아싱 필터 off 합니다 컬러 맵핑에서는 감마만 2.2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씩 바뀔텐데 2013 버전을 사용하고 제가 감마 세팅을 인풋 감마는 2.2 아웃풋 감마는 1.0을 사용할 때입니다 모드는 V-Ray 버전이 업되면서 모드라는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컬러 맵핑엔 감마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감마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GI 옵션 선택하고 secondary bounce는 라이트 캐시로 라디언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선택하고 테스트용 옵션입니다 라이트 캐시는 500 좀 더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라이트 캐시로 계산한 이 값을 이용해서 글로스레이를 계산하도록 옵션을 체크했습니다 계산되는 과정이 보이게끔 옵션 체크 세팅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만 0으로 바꿨습니다 렌더링 하시면 되죠 원래는 이렇습니다 여기 sRGB라는게 버전업 되면서 항상 켜져 있는데 sRGB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가 실제 렌더링된 상태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죠 어둡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거나 40으로 조정하고 fNumber를 8로 되어 있는 걸 5.6으로 낮춥니다 이 fNumber가 낮아지면 장면이 밝아집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하죠 좀 나아졌죠 off 이제 다시 끄고 fNumber를 4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합니다 좀 더 밝아졌죠 안쪽은 됐습니다 캔슬하고 이 안쪽 라이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밝죠 그래서 옵션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안쪽에 있는 라이트는 보통 라이트 박스 안쪽에 있는 라이트 보통이요 이게 뭐 100% 아닙니다 보통 이 라이트들은 밝기를 밝기 15에서 20 사이를 줍니다 저는 15를 줄게요 이렇게 주고 바깥쪽에 바깥쪽에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바깥쪽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작업했던 거랑 비슷한 형태로 만듭니다 오브젝트 라이트라는게 있었죠 이면 컨트롤 V로 하나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웃이라고 하죠 이 아웃이라는 물체 이 물체를 shell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살짝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이 면에서 살짝만 밀어냅니다 15, 20 이렇게요 거의 붙어있게 그리고 바깥쪽 면을 선택합니다 바깥쪽 면 바깥쪽 면 에디태블 폴리 바깥쪽 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컨트롤 I로 선택을 반전시켜서 지웁니다 이 면은 뒤집을 필요가 없죠 바깥쪽 면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보이더 컨트롤 A 그 다음에 챔퍼를 여긴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 라이트가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30 정도 해서 이렇게 삭제합니다 오케이 하시고 이것도 라이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유틸리티 패널에서 리셋 엑스폰을 선택된 물체에 하시고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리셋 엑스폰이 안 먹네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라이트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Vray 라이트를 메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모디파이 패널에서 선택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오브젝트가 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리셋 엑스폰이 안 돼서 지금 튀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살짝만 떨어져 있게 다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 옵션을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것은 32나 24 정도 높은 값을 줍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에 반사되지 않게끔 그리고 숨겨지게 인비저블을 체크합니다 라이트 값은 안쪽에 있는 라이트 보다는 밝게 줍니다 25 이렇게요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바깥쪽에도 일단 이 형태들을 보기 위해서 이미의 플랜 라이트를 만듭니다 천정에 있는 바깥쪽 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플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임의로 실제 라이트 같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 라이트도 뭐 20, 30 정도 기본 값을 주시고 숨기고 리플렉션 되지 않게끔 하고 Sub D도 24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Shift 드래그 인스텐스 복사합니다 로테이션 시켜서 길게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길게 해 놓을게요 렌더링 합니다 라이트가 밝아지니까 카메라 옵션 조정했던게 굉장히 밝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캔슬 하시고 카메라 옵션을 F 넘버를 다시 5.6으로 바꾸고 셔터 스피드는 50으로 다시 해서 렌더링 합니다 외부에 있는 라이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렌더링 하시면서 이 안쪽은 괜찮은데 외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밝게 이렇게 해서 이쪽이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외부에 있는 바닥 또 있어야 라이트가 반사되서 안쪽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이 좀 더 밝아집니다 바닥도 꼭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요소들을 잘 맞추시면 이런 공간 표현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